오영식의 사육동사 오영식의 사육동사 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더 오영식에서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목적어 보호를 뭐를 쓴다? 투부정사 쓰는 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외보단.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해? 그럼 얘는 보호야. 즉 동작을 나타낼 때는 보호야. 근데 어떤 형태를 쓴다? 투부정사 쓴다.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allow A to be, enable A to be, force A to be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야. 원래 투부정사야. 그리고 상태를 나타낼 때는 뭘 써? 명사나 효용사를 보호로 목적어 보호를 쓴다는 얘기지. 이 보호자리에. 그래서 목적어의 동작은 투부정사 목적어의 상태는 명사나 효용사 이게 원칙인데 원칙인데 사육동사. 사육동사 그러면 시키는 거죠.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사육동사 have, make, let 외워야 됩니다. 영어에서 사육동사를 모르면 영어를 헤매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있잖아. 헤매지 말라고. 모르면 헤매리 이렇게 써있잖아. 아, 인사. 뺀 형태를 쓴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한다고요. 형태는 당연히 동사원형과 같은 거야. 형태는 같은데 그냥 이름을 원래 이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게 원래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원형 부정사라 말을 붙이는 거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수동일 때는 당연히 과오분사, 패스파티서보 이 형태를 쓰죠. 자, 그래서 사육동사는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동사면 투부정사 오는데 능동일 땐 원형 부정사, 수동일 땐 과오분사 온다. 자, 예문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다시. 목적어와 목적격 관계 중요합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다. 뭐다? 목적어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야. 왜?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현재분사 같은 준동사 같기 때문에 이 말 알죠? 의미상의 주어는 뭐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지? 오케이. 준동사의 주어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준동사가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 분사 이런 걸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목적어랑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가 있고 수동일 때가 있다. 능동이면 사격동사일 때 자, 목적격 보호를 뭘 쓴다? 원형 부정사를 쓴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는 거지. 집을 짓다. 즉, 내가 짓는 거잖아. 능동. 또, 과음사는 언제다? 과음사를 쓰는 경우 수동일 땐 과음사를 쓴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니까 수동이다. 자, 그녀는 시켰어. 집이 지어진다, 지어진다. 집은 지어진다. 그치? 내가 짓는 거고 집은 지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짓는 거는 능동관계 집이 지어지는 건 수동관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시켰다, 내가 짓도록 그녀는 시켰다, 집이 지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앞에 능동일 때는 원형 부정사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가 목적격 보호로 쓰인다. 라는 건 예외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 동사 뒤에 목적어가 일반적인 동사면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면 이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 투구정사를 쓰는 게 원칙인데 일반 동사는 어떤 동사일 때 사역동사는 사역동사면 뭘 쓴다? 뭘 쓴다? 원형 부정사나 원형 부정사 능동일 때는 원형 부정사 수동일 때는 뭘 쓴다? 과거분사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반이랑 사역동사는 일반 동사는 이렇고 사역동사는 이렇고 아 미쳤구나 미쳤구나 소리 소리 일반 동사일 때 또 사역동사일 때 소리 일반 동사일 때 사역동사 일반 동사일 때는 보호가 투구정사 사역동사일 때는 보호가 원형 부정사나 과거분사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역동사